어깨가... 어깨가... 들어가... 피테멘트... 이게 뭐야...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? 알죠?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네! 0.5cm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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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... 도그는... 1.5cm... 2.5cm... 어? 2.5cm... 2.5cm... 3.5cm... 한 번 더 해봐요.. 한 번 더 해봐요.. 한 번 더 해봐요.. 옛날 느낌은 왜 안 나지..? 근데 내가 내리면 되게 예뻤었는데.. 얼마일 날... 아니.. 20대때.. 20대때.. 이도 сказ지 그 слова 20세 때는 진짜 머리는 그냥 말려서 툭툭 털면 간지가 개간지 간지가 나는게 아니라 그냥 맞힌가 간지는 오래다 다음날